저희 아내가 이렇게 비스크인형 작업을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색을 칠하고 가마로 굽고 그렇게 해서 비스크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 행사에 갖고 나가서 판매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내가 이렇게 비스크인형 이렇게 예쁘게 저희 고양이 봄이 그 다음에 여름이 여름엔 사막여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미니어처 작업도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의 약점 미니어처를 하나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럼 자기가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미니어처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저희 이제 수강생들하고 같이 인형 행사에 같이 나가서 디스플레이도 하고 거기다 같이 이렇게 세팅해 놓고 아내는 인형을 팔고 이런 거 이런 미니어처를 옆에다 하나씩 두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예쁘게 봐주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이제 즐겁게 즐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발사나무 화방에 가면 구할 수 있거든요 미술대학교 앞에 가면 이런 화방들이 꽤 있는데 화방에 가서 적절한 사이즈의 발사나무를 사가지고 베이스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이제 전체적인 틀이 나와요 그 틀 나온 걸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올려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들 만드시냐면 그냥 먼저 이 풍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베이스를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베이스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 작업은 베이스를 맨 처음에 사이즈를 맞춰 놓고 그 베이스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거를 꼭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베이스를 나무로 이렇게 베이스를 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폼보드 가벼운 우드락 있잖아요 우드락 그 앞뒤로 종이 붙어 있는 거 그 폼보드를 썼는데 폼보드가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가공하기가 쉬워요 어느 누구든 정말 이게 자를 줄만 알면 자되고 자를 줄만 알면 어느 누구든 쓸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 이런 거에도 잘 먹습니다 우드락 접착제도 잘 붙고요 그래서 가장 이 베이스로 폼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해줬고 그 다음에 폼보드는 가벼웠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재료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풀 전용, 풀밭 전용 이런 공구들 프라모델 샵 같은 데 가면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는 안 들어오는데요 어쩌다 한번씩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보자마자 바로 샀죠 그래서 그냥 잘라 가지고 붙였어요 예전 같으면 풀가루 재료를 여기다가 일일이 막 오공본드 바른 다음에 풀가루 뿌려 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모래끼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작업이 훅 되는 겁니다 돈 지랄이죠 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연공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계탑 소품용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조립하고 그리고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칠해서 눈꽃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칠하고 원래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쓰려다가 시기를 놓쳐서 그냥 이 작업을 했고요 이 시계가 원래 돌아가는 건데 시계가 지금 안 돌아가요 약이 다 됐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소품들 이런 거는 고속터미널역 아시죠 3호선 그 다음에 7호선 그 환승되는 그 고속터미널역 옆에 가면 그 꽃도매 상가 경부선 라인 쪽에 꽃도매 상가 그 3층에 올라가면은 꽃도 팔면서 인테리어 소품 그 다음에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 판매하는 샵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한 뭐 3천원 4천원 뭐 5천원 비싸도 만원이 안 넘어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철대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지판 같은 거 심지어 이런 울타리까지 종류별로 다 나와 있어요 가격이 정말 싸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한 3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싹쓸이를 해온 다음에 요즘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일일이 만들어줬는데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한 2미터 사이즈 정도의 양탄자 같이 생긴 했는데 그걸 풀어놓으니까 길쭉길쭉한 이런 담쟁이덤굴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아싸 요거는 작업에 좀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장만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아내가 디스플레이 용으로 사놓은 조화인데 이 인형이랑 좀 은근히 좀 안 맞는다고 자기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좀 쓸게 해서 뒤쪽에다가 여기 일일이 다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담쟁이덩크를 여기다 구멍을 뚫고서 구멍을 뚫고서 하나씩 하나씩 심어줬는데 그냥 구멍 뚫기 싫으면 갖다 대고 순간접착제로 바르고 그리고 이제 붙여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붙여줘야 감아버리면 나중에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착제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쓰는게 드라이플라워 드라이플라워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 풀이나 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용으로 굉장히 제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우 야 이거 떨어졌다 근데 드라이플라워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파손되고 바슬바슬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것만 하면 진짜 꽃 같은 느낌을 줄 때 진짜로 좋아요 드라이플라워는 요즘에 드라이플라워 대신에 프리저브드 플라워 왜냐하면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전용 처리를 해서 요즘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큰 꽃잎 이건 이제 용꽃잎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내가 안 쓴다 하길래 그럼 내가 좀 쓸게 해서 봄 같은 풍경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담즉이 덩굴 가장 뒤쪽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이제 모아놨던 캐샤폰이라든가 소품들 거기서 이제 이런 맛있는 케이크라든가 빵 이런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접시 이런걸 제가 일일이 다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저희 안에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이렇게 식탁에다 얹어서 이 식탁이 아마 그거였던 거 같은데 얘는 이제 뭐 조그마한 만들기 세트였는데 사이즈가 맞아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색칠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재수족해 그 다음에 이런 식탁보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봄이 여름이 봄이 이렇게 이제 같이 여기다 세팅을 해줬죠 얹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을 만들어줬고요 야외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원래 처음엔 아무것도 안올리려다가 여름이라도 살짝 올려봤더니 은근히 어울린다 싶어서 야외 이렇게 들고 나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시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직접 만든 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얘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랬더니 진짜 너무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 나 이제 프라모델 안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프라모델 25년 26년 넘게 만들어왔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승질나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런 장난감이나 만들고 있냐 탱크나 비행기 로봇 이런 거나 만들고 있냐 이런 소리 듣다가 진짜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의 이런 칭찬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이거는 뭘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뭐 설명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름이 그를 저번 행사 때 아내가 이제 판매하는 바람 왜냐면 그걸 사시겠다고 너무 예쁘다고 사시겠다 해서 이 자리는 다른 색으로 칠해준 범위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쉽지만 시계는 안 돌아가요 시계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식탁을 두고 가든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만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즘에 이제 오비츠 인형들 오비츠 11사이즈 인형들로 그런 인형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역시 요새 오비츠를 가지고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진짜 그림 잘 나와요 너무도 예쁘고 제가 가끔 제 SNS에다 이렇게 같이 찍어서 이렇게 얹어 놓고 같이 사진도 이렇게 인증샷도 올리고 그러는데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진열장에다 넣어 놓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형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증샷도 찍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뭐 카페에서도 사진 찍고 첫눈 오면 첫눈 왔다고 또 인증샷도 찍고 이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형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거 놀이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요즘에는 만들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놀이의 개념에 대해서 플레이의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놀 것인가 만들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개념에 대해서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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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